늘 뜨거운 그 성원과 격려 보내주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많은 상담 현장에서 제가 그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된 돈복이 터지는 집과 또 돈운이 잘 안 풀리는 집 이야기를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명절에 그 우리나라 주부들은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. 명절뿐이 아닙니다. 연휴도 그 길어지게 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. 우리나라만 또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죠. 예를 들어 그 만약에 베를린에 사는 그 어떤 독일 주부가 있다고 한다면 성탄 전야라고 해서 우르르 그 시댁 식구들만 다 모여서 또 축제를 하듯이 그 시간을 즐길 때 또 그 주부는 그 마음속으로 또 친정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또 스트레스는 또 커질 수 있는 거죠. 돈운이 그 막힌 집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유교적인 그 사고가 강합니다. 불필요하게 형식의 그 얽매이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고요. 또 그 장유유서만 따집니다. 또 돈복이 그 터지는 집들 공통점이 있습니다. 수직적인 그 유교 마인드 대신에 서구식의 그 수평 마인드가 집안에 그 흐르는 집들이 대부분이고요. 또 형식보다는 그 내용에 충실합니다. 딱딱한 격식보다는 허물 없이 그 즐기는 경향이 강합니다. 그리고 장유유서 대신에 위아래가 그 친구처럼 소통이 됩니다. 이런 소통이 그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닌 서로 간에 그 우르르 난 그런 친밀감 있는 그 돈독함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되고요. 여러분들 집안은 그 어떤 가풍의 그 주류인가요? 여러분들 그 집안이 그 후자에 속한다면 또 그런 집들은 크게 그 번영하게 됩니다.